안녕하세요. 쇼박스 눌린 돌파 매매 영상입니다. 최근에 눌린 돌파 매매로 본의 아니게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눌린 돌파 매매는 충분히 눌리다가 1분봉 차트에 20선, 60선, 120선에서 반등하는 강한 수급이 들어올 때 진입합니다. 매수할 때는 10선, 20선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는 않았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캔들과 이동 평균선이 멀리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 고점 추격 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멀어졌을 때 매수하는 것과 가까울 때 매수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이격도가 2% 이내에서 매수하려고 노력해야 하죠. 가장 베스트한 매매는 눌림에서 최저점 매수하는 방법인데요.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여 눌림에서 못잡고 눌리다가 돌파하려고 할 때 매수합니다. 눌림 돌파 매매의 힌트는 떨어져야 하는데 안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주가가 상승했다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안 떨어지고 버틴다면 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눌렸다면 다시 반등해서 상승하게 되죠. 그러나 눌림 돌파 매매는 아무 때나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100%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눌림 돌파는 어떨 때 하는가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시도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눌림을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잡고 결국 급등하려고 하면 위로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원래 목적은 눌림 매매지만 눌림에서 매수를 못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돌파로 매수하는 기법입니다. 즉 눌림을 못잡고 반등해서 급등하려고 하는 초기에 눌림 돌파 매매로 따라 붙습니다. 따라서 눌림 돌파 매매는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는 기법이 아니라 눌림을 놓쳤을 때 눈물을 머금고 더 비싸게 사는 기법인 것입니다. 눌림 매매의 실력이 다소 모자랄 때 눌림 돌파 매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관점에서 보면 눌림 돌파 매매도 결국 눌림 매매의 추경 매수 버전인 것입니다. 가장 실력이 좋은 경우에는 눌림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됩니다. 기다리면 알아서 반등하고 돌파까지 일어나죠. 그 다음 실력이 방금 설명드린 눌림 돌파 매매입니다. 실력 부족으로 인해 눌림에서 못잡고 조금 더 높은 가격의 돌파로 매수하게 됩니다. 마지막 실력이 정고점 돌파 매매입니다. 앞선 눌림 매매, 눌림 돌파 매매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게 됩니다. 매수하는 평당가가 낮을수록 실력자입니다. 평당가가 낮을수록 수익률은 높아지기 때문이죠. 결국 주식은 싸살비팔인데 싸게 살수록 실력이 좋은 겁니다. 따라서 눌림 매매, 눌림 돌파 매매, 돌파 매매 순으로 실력이 좋은 것이죠. 따라서 되도록이면 눌림 매매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눌림 매매를 시도하다가 안되면 눌림 돌파 매매를 하는 것이죠. 정말 어쩌다가 한번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하다보면 습관이 되어서 돌파 매매를 하게 되고 내동 매매로 이어집니다. 할당량을 정해놓는다는 개념으로 가끔씩 안되겠다 싶을 때 눌림 돌파 매매를 하면 좋습니다. 코인을 정립해두고 한번씩 사용하는 것이죠. 하루에 1코인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정말 안되겠다, 이건 따라 붙어야겠다고 생각이 들 때 아껴둔 1코인을 사용해서 눌림 돌파 매매를 합니다. 그래야 내동 매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눌림 자리는 어디냐? 눌림 자리는 정고점 자리입니다. 박스권, 지지와 저항이 눌림과 돌파 자리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주식 단타 매매에서는 뉴스 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매매를 되돌아보고 뉴스 기사를 보고 진입한 비율은 과연 몇 퍼센트가 될지를 점검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의 경우에는 통계를 내보니 뉴스 기사를 보고 진입한 비율은 74%입니다. 반면에 뉴스 기사를 안 보고 진입한 비율은 26%입니다. 뉴스와 수익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진입한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매매를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실력자라는 것이죠. 저의 경우에는 뉴스를 보고 진입한 비율이 74%로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안 보고 진입한 26%를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결국에는 뉴스만 보고 진입하는 비율이 100%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동매매를 절제하고 뉴스 기사 없이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놓아줄 수 있는 자제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